웰컴 저축은행 꿈테크 프로젝트 시즌2 무쇠다리 로켓걸 의족 골퍼 한정원 장애인 최초 KLPGA 준혜원 선발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정원 선수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꿈의 무대에 미리 서볼 수 있도록 웰컴 저축은행이 마련한 KLPGA E-1 채리티 오픈대회 참석 절단 장애인 최초로 공식 프로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며 그녀의 마음은 한껏 설렜습니다 참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참 여기가 좀 사납지대 아닙니까? 참 쉽지가 않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결과로 경기를 마무리한 한정원 선수 네 오늘 프로 대회 첫 도전인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? 네 솔직히 너무 아쉽고요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은 못해서 정말 아쉽네요 오늘 눈물이 좀 많이 물먹으시는데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 더 이렇게 체력부터 더 많이 준비를 해서 더 멋지게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눈물을 딛고 다시 일어설 무쇠다리 로켓걸 한정원 선수 날씨도 좋지 않았고 포스도 어려워서 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1라운드 완주하시는 거 보고 좀 대단하다고 느꼈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쇠다리 로켓걸 의족 골퍼 한정원 동영상